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천 재방 근처의 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그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재방 바로 아래엔 낙하산 하나가 보이고, 그 옆엔 군인 한 명이 서 있습니다. 하천 바닥 쪽에도 또 다른 낙하산과 군인이 보입니다. 작전 수행에 나섰던 공군 비행기가 추락한 겁니다. 공군 비행기가 추락한 건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추락한 비행기는 공군 KA-1 기종으로 인근 제8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하자마자 바로 추락했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연공으로 넘어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하던 길이었습니다. 조종사 2명은 모두 탈출해 무사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추락 지점에서 불과 200여 미터 거리에 마을과 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직원들이나 학생들도 다 뛰쳐나오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또 애들을 자제시키면서 민가나 학교에 떨어졌으면 진짜 뭐 걱정이잖아요. 올해 들어 발생한 공군 비행기 추락 사고는 벌써 다섯 번째. 공군은 앞으로 해당 기종의 훈련을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평창군 스키협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2022 대관령컵 피스 알파인 스키 대회를 엽니다. 이 대회는 미국과 일본 등 다섯 개 나라에서 고등부와 대학부 선수 70여 명이 참가합니다. 경기 종목은 알파인 스키 회전 종목입니다. 대관령컵 대회는 국제스키연맹 피스공인대회로 경기 기록에 따라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폐쇄 위기에 놓였던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의 존치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기획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에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폐쇄에 따른 인력조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원주지역사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의 폐쇄 계획이 전해지자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원주지역사회